안녕하세요. 어쩌다 나주정부입니다. 오늘 23년 9월 20일입니다. 오늘 7차 배에 출하하려고 나왔고요. 180개를 갖고 왔더니 마이너스 2개, 178개를 갖고 왔고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수량이 많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비가 오지만 지금 배를 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 파악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배가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배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없습니다. 별로. 어쩌다 나주정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차 배에 출하하려고 나왔고요. 180개를 갖고 왔더니 아, 마이너스 2개, 178개를 갖고 왔고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수량이 많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비가 오지만 지금 배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수량 파악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배가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배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없습니다. 별로. 어쩌다 나주정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